강서구 화곡본동 1구역도 모아타운을 추진합니다. 화곡본동 주민센터일 때 모아타운 통합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의 35%가 동의해 지난 4일 모아타운 신청서를 구청 측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. 해당 지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진됐던 곳입니다. 하지만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아 모아타운으로 사업을 변경하게 됐다고 추진위 측은 설명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